요거 봄에 심었던 땅뚜룹 인데 엄청 많이 자라 가지고 깜짝 놀랬습니다 원래 이 대가 이게 땅뚜룹 대가 두꺼워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되게 두껍게 올라오는데 지금 웅탱이로 이렇게 심어 놨었는데 10개 정도 요게는 햇빛이 많긴 한데 물이 좀 많이 흐르는 곳이라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얘는 조금 작지만 대가 굉장히 밑에 굵어요 얘네들은 키가 크고 그래서 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작년에 강원도에 심어 놨더니 얘네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통을 안 심고 뿌리 하나씩 잘라서 심었더니 안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이제 통으로 그냥 이렇게 심어 놨더니 이거는 진짜 내년에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땅뚜룹 맛이 또 최고거든요 그래서 쭉 해줘요 도if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